사장님 안녕하십니까? 사장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여기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요. 영업을 저희가 좀 해도 되겠죠? 어떤 거 연파로 해주셨어요? 제가 준비한 물건은요.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. 블루투스 스피커.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이게 또 특징이 돈이 들어오면 다상이에요. 이야. 이렇게 올려놓고 또 어떤 거 하고요. 또 하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. 휴대용 방염마스크입니다. 쓴 다음에요. 이거를 여기 있습니다. 이렇게 트입니다. 이게 트진 않아요. 그래서 이게 네 네 네. 선물용으로 많이들 구입을 하시더라고요. 여기 앞에가 네 네 네. 사장님께서 관심을 보이시고 저희는 무역회사니까 이런 제품을 수출하면 네 네.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수출하는 것 같지만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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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그럼 이쪽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해서 담당자에게 수출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저거는 저 외국에서 스피커요. 그럼요. 블루투스는 전세계에서. 블루투스로 해서 외국에서 쓸 수 있죠. 혹시라도 수출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? 아니요. 외국 바이어 왔을 때 하나씩 선물해 주세요. 선물해 주세요. 너무 매운. 좋은 아이디어다. 정말 예. 역시 그렇지요. 예. 이게 의외로 어제 제가 판매를 했는데 많이 팔렸습니다. 태블릿? 태블릿. 하루 종일 발로 뛰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었는데요. 새 남자의 겁 없는 세일즈. 과연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? 이거 하자. 예. 이거 한 30개 사갖고 손님들 올 때 한 번씩 준 것 같을까? 30개 사갖고 손님들 올 때 한 번씩 준 것 같을까? 이거 30개 사갖고 이벤트로 괜찮죠. 오셨으니까 30개 사갖고 인생이 바이어버린한테 불 딱히는 인사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선생님. 많이 파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쨉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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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말이야 쨉파 쨉파 우리가 직원들한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걸 또 30개 하라고 하면 얼마예요? 100. 32. 차 님의 4 5 7 5